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시노펙스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253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7일 목요일 9시 5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시노펙스는 1.57%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예전에 시노펙스 상승 시기부터 시작해서 리뷰 영상을 과거부터 계속해서 올려드렸던 부분인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시노펙스에 대한 기본적인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구요.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오늘의 기술적인 흐름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의 상황을 설명드리는 영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관점 자체가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요. 하나의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노펙스라고 하는 회사가 하고 있는 산업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fpcb 산업이 연성회로기판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멘브레인 필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멘브레인 필터 산업이죠. 이 산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시노펙스가 지난 3월달 4월달부터 해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 멘브레인 필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혈장 치료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2009년도에 혈액 여과나 투석에 활용될 수 있는 멘브레인 필터를 개발을 해서 미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혈장 치료 코로나19 혈장 치료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 3, 4월달에 한 번 정도 강하게 상승을 보이다가 한 차례 큰 박스권을 보여주면서 쉬다가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면서 3,000원대에 있던 주가를 한 6,000원 정도까지 보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이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이 종목은 약간 좀 테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혈장 치료를 뭔가 얘네들이 임상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관련해서 뭔가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녹십자가 이제 현재 혈장 치료 연구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신오펙스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약간은 좀 테마성으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이 이제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들이 이제 지난 뭐 12월까지 이어졌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 흐름 속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미 FDA로부터 또 마스크가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단발성으로 또 올라갔다 하루 만에 또 반납하고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여기서 이제 박스권의 흐름들을 가면서 방향성을 좀 더 위로 가져갔다면 훨씬 더 좋은 흐름 속에서 뭔가 이런 주가 상승이 나왔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하방이 열려버린 거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종목의 지금 흐름들이 이렇게 박스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박스권에서 지금 하방이 열려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기업 자체의 악재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밀린 건 아니지만 주가가 이제 하방이 열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내려앉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뭐 최근에 이제 하락 속에서 이 흐름들을 보면 뭐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뭐 기업의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떨어졌는데 사실 이렇게 좀 떨어진 거래 없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이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혈장 치료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됐을 때 쉽게 또 만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살짝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이 혈장 치료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됐을 때 얼마든지 주가는 또다시 이 최근에 하락 부분들을 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의 요인이 분명히 또 찾아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면 어제 녹십자 쪽에서 지난 이제 12월 31일 기준으로 임상 이상의 환자 투약이 완료됐다. 혈장 치료제 조만간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어제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 12월 31일 날 완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 데이터 앞으로 이제 투약이 끝났으니까 관찰과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1분기, 1분기 안에 조건부 허가 신청 계획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사실상 혈장 치료제는 이미 지금 코로나 환자들한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제가 생각하는 조건부 승인이나 뭐 결과 데이터만 나와서 승인 신청을 한다면 얼마든지 거기서 이제 또 승인이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혈장 치료제는 현장에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날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됐을 때 뭐 좋은 그러니까 임상의 데이터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시노펙스가 또 갈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조건부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청했다라고 했을 때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뭐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런 이슈가 1분기 중에 또 나온다라고 하니까는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반등의 포인트나 뭐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상승의 포인트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시노펙스가 흘러가고 있는 기술적인 흐름은 거의 뭐 이런 식입니다. 이제 좀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 기울기가 많이 기울었죠. 추세가 많이 좀 훼손이 됐습니다. 추세가 많이 좀 훼손이 돼서 밑으로는 지금 3,000원대 오늘 기준으로는 3,000원대 중반 정도 되겠네요. 3,000원대 중후반 정도 이런 자리는 이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근데 뭐 내려오질 않으니까 내려오질 않으니까 딱히 뭐 매수 자리를 딱 왔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 구조 안에서는 3,000원대 중반 정도면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올라갔을 때는 4,000원대 중후반 정도 한 4,700원, 8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즉 최근에 무너졌던 부분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 그걸 통해서 여기를 돌파를 하고 그리고 한 2, 3일 정도 여기를 좀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후속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유입되면서 하락 추세를 종지부를 찍고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는 거죠. 현재로서는 뭐 재료도 그대로 있지만 재료나 뭐 혈장 치료제에 대한 이슈를 기대할 만한 요소들은 여전히 과거와 현재 동일하게 존재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하락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하단은 매수자리고 상단은 매도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해야만 돌파하고 좀 지지가 되야만 새로운 이런 가격적인 상승 흐름들이 더 이어지고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시노펙스는 내려오면 매수자리라고 보고 있고 들고 계신 분들은 뭐 반등이 나왔을 때 한 4,700원, 8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의 가능성을 좀 보면서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좀 아쉬운 거는 시노펙스가 이제 총 3,000억 원이 좀 되는데 뭐 딱히 누가 하나 잡아간다라는 이런 느낌의 수급은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얘네들도 뭐 거의 단타성으로 좀 매매를 하는 경향이 커서 뭐 투신이나 외국인 쪽에서 야 얘네들이 누구 하나 꼭 잡아간다 이런 느낌을 좀 받기에는 좀 어려운 듯 합니다. 이전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요. 얘네들은 보통 이제 단타 성향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데 금융투자가 여기서 좀 많이 잡았거든요. 여기서 많이 잡았는데 내려오고 했는데도 뭐 일부 조금 매도 나간 거 말고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또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금융투자 여기서 들어왔던 금융투자들도 뭐 지금으로서는 뭐 다 물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가격이 빠지기는 했지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혈장치료제 이슈는 1분기 중에 한 번 정도 녹십자의 이슈에 따라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열려있다. 추가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시노팩스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무료 추천 종목은 없고요. 2020년도 거를 한 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매일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8분에 시작이 됐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동시에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오게 되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에는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이제 또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